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파주시가 소아천 정비사업 순회천 개수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시는 민통선 이북지역 재해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공사를 통해 해당 지역 영농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순회천 개수공사는 지난 2017년 7월 148억 원을 투입해 1차 착공에 돌입하고 연장 1.9km 재방사키와 호환공사, 교량 2개소, 배수통관 8개소 신설 등이 준공됐습니다. 시는 집중호우 때마다 농경지 침수 피해가 빈번했던 순회천의 기존 하천폭을 28.5m 확장하고 재방을 2.45m 높이는 등 집중호우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폭 8m, 연장 80m의 정자일교 교량 신설과 재방 둥마루 도로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농경지 접근성을 향상시켜 농기계 운행 및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통수능력을 개선하고 유수에 의한 재방유실 및 세골 방지 등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7일 준공현장을 방문한 최종환 파주시장은 그동안 상습침수로 고통받아온 민통선 이북지역 영농인들이 이번 공사 준공을 통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소희입니다.